이유가 3대 치료제 렉키로나와 릴리와 리제네로나 3개의 치료제죠. 세계 3대 치료제를 사전구매 계약을 하는 부분을 옵션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죠. 지금 하는 일들이 다 순리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유럽은 치료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각이 치료제 쪽으로 많이 쏠려가고 있죠. 백신에서 치료제로 완전히 시프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백신은 백신대로 진행을 하되 치료제 부분은 백신처럼 미국이 저렇게 백신 우선주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게 두번 다시 당하지는 않겠다.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 릴리와 리제네로는 사전구매 계약을 해서 지금 6월까지 지급받고 릴리에게는 11월까지 계속 지급을 받는 걸로 지금 벌써 엄청난 양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죠. 미국이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그냥 끝나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완전히 인정을 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이제 계속 가게 되면 정상적인 삶이 삶으로 돌아가기가 아주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시프트가 완전히 백신에서 치료제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매출왕 셀트련이 되겠죠. 매출, 엄청난 매출이 일어날 겁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일공장은 풀로 돌고 있고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태부조이죠. 전세계에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유럽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죠. 크게 어느 나라 부분도 있지만 유럽 전체로 유럽연합에서 옵션을 사전구매 계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왕 셀트련, 올해 사상 최고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되겠죠. 이 정도 움직이면. 별개로 연말까지 조달 완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치료제에 대해서 연말까지 조달을 일단 완료하겠다. 그런 계획을 또 세우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로컬로 CMO로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확보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이 공매도 의미 없이 공매치는 게 의미 없다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이 고평가 되었거나 아니면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사업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기엄적인 부분이죠. 공매들이 많이 물려 있으니까 어떻게든 공매를 쳐서 주가 올라가는 것을 낮추겠다. 그것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항을 해야 되죠. 대차 해지 운동. 증권사 전화 필수입니다. 필수고 대차 안 되는 증권사로 이동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스트 투이시죠. 그냥 하면 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른다. 나는 나이도 많고 그래서 잘 모른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전화해서 나 대차 해줘. 대차 해지 해줘. 그렇게만 말합니다. 증권사에서. 뭔지 몰라도 됩니다. 대차가 뭔지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대차 지금 돼 있나? 이렇게 물어보고 돼 있다 그러면 대차 그냥 해지 해줘. 혹시 내 거 대차 돼 있는 게 있어? 물어보고 있는데요 하면 그거 다시 돌려놔. 그리고 대차 해지하고 다시 내 거 쓰지 마. 그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내가 증권사 몇 개 쓰고 있다 그러면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전화해서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계좌 이사를 이동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몰래 몰래 또 이렇게 불법으로 또 갖다 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그리고 이거 첫작에 동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내용을 보시면 치료적 개발 및 가용성을 위한 EU 전략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커미셔너의 발언 대표자가 이렇게 발언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백신을 이제 많이 맞았다는 얘기죠. 3,400만 회분의 백신을 이렇게 복용량이 전달이 되었고 지금까지 EU에서 2억 건의 배송이라는 이전표를 통과했고 EU 성인 인구의 30% 이상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의 경우 12% 정도 맞았다. 그래서 모든 회원국에서 예방접종센터가 동원되고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있고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방접종, 이 치료제 부분은 치료제 부분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70% 예방접종하는 게 목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7월 정도에 70% 예방접종하는 게 목표고 그런 확실을 가지고 앞을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백신이 코로나에 대한 유일한 대응이 아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백신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결정을 완전히 내려버렸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한 대응이 아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소식이다. 그런 거죠. 예방접종은 생명과는 게임 체인저이지만 하루에서 날로 전염병을 종식시키지는 않죠. 종식은 안 됩니다. 이 코로나는. 이런 부분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지나칠 수가 없다. 종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높게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감염되고 병에 걸리고 있죠. 그래서 회복한 사람들 중에는 또 이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지금 피로, 수면장애, 집중력 문제, 감염이 사라진 후 이번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후유증도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증으로 한번 넘어가버리면 아주 긴 코비드로 알려진 피로 그러니까 이거 중증으로 넘어갔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경증에서 올라오면 그나마 이런 부분이 거의 미미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코로나가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독감같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퍼지는 바이러스 우리는 여전히 처리를 해야 된다. 인플루엔자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세 가지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러니까 감기, 독감 그리고 코로나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종식은 안 되기 때문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에게 치료 솔루션과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이제 치료제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이 되고 있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이러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이제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러고 있죠. 이게 완전히 시프트가 되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이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 이야기가 나고 있죠. 변종과 이것이 대유행관리 및 예방접종 전략에 제기하는 과제를 기획하자 백신 접종 후에도 바이러스가 순환하면서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해도 바이러스 순환하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신은 백신이고 치료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유럽 이후에는 4개 승인된 백신이 있지만 승인된 의약품 렘데스빌이 있다. 코로나 치료에 대한 전략은 이런 상황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 거죠. 이런 부분을 바꾸겠다. 결국 치료제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치료 전략은 코로나 대응에 대한 또 다른 무기를 추가를 한다. 그래서 백신과 함께 치료제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고 입원을 줄이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지금 레키로나 얘기하는 겁니다. 치료법에 대해서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제에 도입하는 부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 회복 속도 높이고 레키로나 얘기죠. 입원을 줄이고 레키로나죠. 생명권은 레키로나. 레키로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체 치료제. 이 질병의 장기적인 영향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죠. 아주 명확한 목표를 세웠답니다. 아주 명확한 목표를 세워서 유럽 EU의 대표입니다. EU 전체의 대표죠. 우리는 10월까지 이런 코로나 진행 과정을 바꿀 세 가지 새로운 효과적인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이게 레키로나, 리제네론, 릴리 그 세 개 말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두 개 추가. 이게 이제 GSK 비율이라고 또 하나 이렇게 되죠. 야심차게만 실행 가능하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EU 전역에서 협력함으로써 실질적인 결과를 달성하고 시민에게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자, 그러고 있죠. 그래서 공정한 배포를 보장하고 공정한 액세스를 보장한다. 그래서 지금 이 치료 전략이 오늘날 1회성 조정되지 않은 행동에 비해서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유망한 치료법이 뭔지 알아야 되죠. 연구를 가속화하고 시장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치료 혁신 촉진제를 설정할 거다. 그래서 지금 57개의 잠재적인 치료제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스캔 작업을 수행할 거고 집중적인 연구와 스캔을 통해서 유럽의 약국은 이 EMA는 연말까지 7개 추가 롤링 리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백신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연구와 임상시험 단계를 통과하면 제조 능력이 잠재적으로 병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제 경험했죠. 백신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라 인큐베이터의 일부인 EU 펫 프로젝트의 4천만 유래의 첫 번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유연한 EU 제어 및 우리를 위해서 예약된 지속적으로 산업시설에 접근을 지원할 것이다. 그런 거죠. 돈도 지금 이만큼 책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먼저 되는 게 세 가지죠. 레키로나 릴리 리젠네로 그래서 이제 유럽 내 공장에서 제조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끊기는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는 우리는 회원국들이 이런 의약품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EU 전체적으로는 치료제가 없어서 달라 이런 게 안 생기게 미리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코로나 치료제 추가 세 건의 공동 조달을 완료할 계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 세 건이라는 게 리젠네로, 릴리, 레키로나 이거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 조달 완료했죠. 그러니까 대량 구매하겠다는 거죠. 대량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대량 구매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근데 이제 리젠네로나고 릴리 같은 경우에 미국에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 조정하니까 셀트리오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거는 공급 부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살 수 있는 건 사고 대량 구매하고 조달하고 그 다음에 유럽의 CMO 시설을 이용해서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백신과 마찬가지로 사전 구매 계약을 사용하는 옵션을 검토하고 있죠. 옵션 걸어가지고 생산하는 거 일단 EU 쪽으로 전부 다 줘 올 연말까지 다 줘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코로나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 생물의학 준비를 위한 토대 일부고 우리의 새로운 권위인 헤라가 일단 운영되면 구조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 몇 가지 핵심사항이다.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을 EU는 적어도 미리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3개밖에 없습니다. 연말 되면 5개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5개가 된다고 해도 전 세계에 공급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미국, 한국, 유럽이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죠. 그렇게 되면 일본, 인도, 브라질, 남미, 아르헨티나, 북미, 캐나다 여기 가만히 있을 거냐는 거죠.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거 다 지금 수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만드는 쪽쪽 다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